배우 변우석의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화보가 공개돼 연예계에 설렘을 안겼다. 이 놀라운 컬렉션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그의 타고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큰 키와 날씬한 체격으로 유명한 변우석은 브랜드의 시원한 의류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팬과 패션 매니아들을 경애하게 만드는 시원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변우석은 최근 TVN 드라마 선재를 붙잡고 달려라에서 류선재 역을 맡아 선재 신드롬이라 불리는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에서 그는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유명한 예술가 역을 맡았으나 그의 열렬한 추종자인 임솔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시간여행 로맨틱 코미디는 유머와 애틋한 순간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스릴 넘치는 콘셉트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선재 붙잡고 달려라는 아이돌 류선재의 죽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열혈팬 임솔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드라마의 내러티브는 솔이 사랑하는 스타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탐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선사합니다. 기발한 시간 여행 모험의 최고점부터 솔의 절박한 투쟁이 최저점까지 이야기는 관객을 의기양양하게 만들며 기적을 응원합니다. 변우석은 데뷔 이후 톱밴드 이클립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로도 복잡한 캐릭터를 스크린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배우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류선재에 대한 그의 묘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삶과 음악이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통받는 예술가의 본질을 매끄럽게 포착합니다. 변 씨의 연기는 배우로서의 다재다능함과 깊이를 입증하며 시청자를 캐릭터 영혼의 복잡한 층으로 끌어들입니다. 28일 종영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팬들은 류선재와 임솔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하며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운명을 다시 쓰려는 탐구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모래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인가 임박한 피날레는 강렬한 감정 예상치 못한 반전, 사랑과 상실의 가슴 아픈 현실의 정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변호석은 흠잡을 데 없는 패션 감각과 선재를 붙잡고 달려라에서의 역동적인 역할로 연예계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사진 촬영 속 스타일리시한 아이콘에서 스크린 위의 매력적인 배우로 손쉽게 전환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다각적인 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팬과 평론가 모두 그의 매력에 반해 그의 연기 경력과 패션계 진출 모두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최신 드라마는 변 씨의 연기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현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합니다. 류 선재를 연기한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스크린을 넘어 문화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선재 신드롬은 그의 매력적인 매력과 그가 청중과 키워나가는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변호석의 앞으로의 행보가 숨죽여 기다려진다. 그가 잡지 표지를 장식하든 도전적인 새로운 역할을 맡든 그의 스타는 계속해서 상승하며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류 선재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지만 변호석의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찬란함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